저희는 드론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공알입니다. 맑은 하늘에 띄우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모두의 눈을 사로잡습니다.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드론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. 촬영을 나가기 전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기상청의 날씨 정보로 오늘도 안전하게 세상을 담았습니다. 기상청의 날씨 정보로 오늘도 안전하게 세상을 담았습니다. 기상청의 날씨 정보로INT 기상청의 날씨 정보로 plante겠습니다. 기상청의 날씨 정보légu